줌 유튜브와 함께하는 학채 귀신송 같이 불러볼까요? 하얀 털 사람들 습격하는 창산범 가은이의 언니 귀신 흑진기 창산범 흑진기 학채 귀신 창산진기 대지요 번개 충전 다음은 어떤 귀신이 나올까요? 진흙 속의 아이들 귀신 블랙 아이들 숲의 멧돼지 귀신 야적이 블랙 아이들 야적이 합체 귀신 블랙 야적이 돼지요 번개 충전 다음에 나올 귀신은 아이들 납치하는 촉수 귀신 슬렌더맨 산밤중 신발 찾는 귀신 양갱이 슬렌더맨 양갱이 합체 귀신 양갱 슬렌더 대지요 번개 충전 나머지 귀신도 맞춰봐요 부족으로 조종하는 꼭두각시 강시 방 안에서 피어난 곰팡이 꽃 창시 포자기 창시 포자기 합체 귀신 창시 포자기 대지요 번개 충전 마지막 귀신은 마지막 귀신은 연금술로 만들어진 귀신 호문클루스 흡혈괴물 뱀파이어 초파카브라 호문클루스 초파카브라 합체 귀신 혹은 카브라 대지요 번개 충전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